KB국민은행이 티맵모빌리티와 2천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SK스퀘어 자회사 티맵모빌리티는 SK스퀘어와 협력해 KB국민은행으로부터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이번 투자는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에 대한 대형 금융사의 첫 대규모 투자로 KB국민은행은 티맵모빌리티 지분 8.3%를 보유한 4대 주주가 됐습니다. 양산은 이번 투자를 통해 티맵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맞춤형 보험, 대출 상품을 비롯해 중고차, 주차 등 다방면에서 금융과 모빌리티를 아우르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. KB국민은행과 티맵모빌리티는 지난해 12월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금융과 모빌리티가 결합된 신규 서비스와 플랫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왔습니다.